전기 공부 전기 공부 전기 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전기 공부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희선생 연고맨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죠 삼상교류, 삼상회로 이 부분 진짜 어려워요 너무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는데 개념 설명도 하고 연상법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확실하게 박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과 외국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구글링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자신 있어요 대한민국 누가 와도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동영상으로 삼만 갑니다 삼상교류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앞부분 연세대학교 세울대학교 봤을 때 이해가 잘 안가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거고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헷갈리거든요 루트 3을 어디에다 곱해야 될지 상전류 선전류 상전압 뭐 그런게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연상법으로 확실하게 기억시켜 드리겠습니다 삼상회로 삼상회로는 교류로 이루어진 회로예요 삼상회로는 사실 가운데 교류가 숨어져 있어가지고 삼상교류회로라고 할 수 있어요 삼상회로는 왜 쏘는 걸까요 권선 120도 각도 권선이라고 하면은 권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기용어니까 권선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기가 곰으로 감싸져 있잖아요 이게 손에 닿으면 전기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감전되면 안 되니까 곰으로 감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선을 곰으로 감았어요 이 곰으로 감은 것을 권선이라고 해요 권선 안에는 당연히 알루미늄이나 구리로 된 은으로 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운데 있겠죠 전선이라고 하면 되는데 권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권선으로 할게요 권선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권선은 다시 말하자면 전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권선은 감전 안 되게 구리선으로 감은 걸 말해요 곰으로 감은 걸 말해요 곰으로 감은 건 이게 권선인데 권선이나 전선이나 똑같이 쓴다 이거는 권선이 120도 간격으로 위상차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회전력을 받아 진동이 적다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또 겹치고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많아요 많으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세 개가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 적죠 그리고 진동이 적으면은 에너지 쇼울도 좋죠 진동이 막 있으면은 진동했다는 것 자체가 힘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를 뺏어가거든요 진동이 많으면 에너지를 뺏어가서 효율이 떨어진다 진동이 적으니까 경제적이겠죠 에너지 효율도 좋으니까 그래서 단상에 비해 3상이 경제적이다 세 번째 단상보다 6상 12상으로 전환이 좋아요 6상 12상 뭐 여섯 개가 있겠죠 이렇게 12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6상 12상 이걸 안 쓸까요 처음에 단상 단상에서 3상까지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약 세 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쓰는데 6상 있잖아요 6상 3상에서 6상으로 변하면은 2배가 되어야 될 거예요 2배가 하지만 2배가 되지 않고 약 1.5배에서 1.7배 그만큼까지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딱 2배가 되면은 6상을 쓰겠지만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6상을 쓰는 데가 있어요 왜냐 진동이 더 적어야 되고 정밀한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밀한 기계 좋은 것들 예를 들자면 뭐 슈퍼컴퓨터에 일정한 전압이 필요하다면은 6상 10 이상 비싸지만 이걸 쓰겠죠 하지만 경제적이진 않다 엄청 고가의 전기기기에만 6상 10 이상을 씁니다 그 6상 10 이상이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씁니다 6상에서 10 이상으로 가면은 2배가 늘어났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2배가 늘어날까요? 아니에요 에너지 효율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전선 비용만 많이 들어요 6상 10 이상 이것이 필요한 전기기기가 있어요 오늘의 연상법은 이겁니다 우선 한번 말하고 가겠습니다 연세대는 흐름을 파악해서 세계대학 순위가 점점 오르고 있다 세울대학교는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지만 학생들에게 압력 공부하라고 공부에 공부에 압력을 넣으니까 대학 순위가 좀 떨어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연상법입니다 제가 만든 연상법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간다 흐름을 따라갔으니까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고 앞서갔다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게 있겠죠 다른 거는 선전압하고 상전압인데 루트 3을 곱하고 30도를 앞서간다 연세대학교는 앞서가고 흐름을 따라갔으니까 세울대학교는 압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뒤쳐져버렸다 세모결선은 압력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전압이 같다는 거죠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 근데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거는 선전류하고 상전류인데 뒤쳐져버렸어요 마이너스 30도 뒤쳐졌다 선전류가 되려면 루트 3을 곱해야 된다 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거는 다 똑같다 연세대학교나 세울대학교 둘 다 선전류 선전압이 앞서있다 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에 루트 3을 곱해야지 선생님이 된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만든 자료는 제 동영상 자료는 네이버 카페 시전소라고 거기에 다 있어요 시설관리 전기기사 소방기사 앞글자만 따가지고 시전소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카페 자료 그리고 여러가지 공유하면서 많은거 얻으세요 저희가 예전에 이거 사전에 준비운동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영상 잠깐 따가지고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왼쪽 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회전벡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른쪽 그래프는 정연파형 왼쪽과 오른쪽과는 똑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회전벡터의 Y값이 정연파 그래프를 만들고 있네요 어딜 가리켜요 세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천류 방향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네요 네 맞아요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정연파 정연파가 그려집니다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죠 발전기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수록 또 위로 올라가니까 전류 방향이 바뀌고 복잡하긴 한데 습득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3상에 나옵니다 잘 보셨나요 한 그래프가 이게 돌아가면서 그어지는데 짝대기가 3개잖아요 짝대기가 3개니까 그래프도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는데 짝대기가 120도 각도로 있어가지고 이쪽 이쪽 이렇게 120도예요 120도 각도로 있으니까 이게 위상차가 120도인 거예요 위상차 기억하시죠 VA와 VB VC 위상차를 구해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한 지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좋아요 위로 가는 0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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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꼭지점 제일 위에 점 꼭지점 제일 위에 점 꼭지점 제일 위에 점 이렇게 위상차를 계산할 때는 같은 값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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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120도네요 이것도 120도다 그렇기 때문에 VA VB VC는 위상이 120도 차이가 있다 위상차가 120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운동을 바탕으로 되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최고점은 VM이네요 VA를 기준으로 합시다 VA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저희가 아는 싸인 그래프 이렇게 S자 완벽하잖아요 VA 이거를 0도라고 칩시다 진폭매시저 VM S자 그래프죠 싸인이네요 싸인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공학자가 되거나 여러가지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는 일을 접했을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프 본다 뭘 생각해? X축과 Y축 X축과 Y축 뭐지? 이렇게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억에 남고 확실히 그래프를 파악하는 방법은 X축과 Y축을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가든지 보면 됩니다 여기서 X축 뭐죠? 오메가 T Y축은요 전압 여기서 X축 어떻게 써요? 오메가 T 가운데 쓰면 된다고 했죠? 이거는 준비운동에서 엄청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준비운동을 엄청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시면 그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VA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진폭은 VM 최고점 VM이죠? 그리고 싸인 그래프고 X축은 오메가 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T면은 죽이는 2파이 예전에 계산했으니까 이것도 예전 영상 보세요 VB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VM 사인 어? VB는 VA보다 120도 뒤쳐졌죠? 120도 뒤쳐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빼준다고 했죠 VC는요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VA를 기준으로 VC는 몇 도 차이죠? 240도 240도 차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폭 어? 싸인 그래프이네? 싸인 오메가 T네 X축이 오메가 T 120도 차이 250도 차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준비운동 하고 오니까 쉽죠? 준비운동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강의가 20분 더 길게는 30, 40분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엄청 압축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시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제 페이저로 그려보겠습니다 페이저 VA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페이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 와 진짜 예쁘다 어디 있어? 10미터 10미터라고 하면 어떻게 해? 방향도 알려줘야지 페이저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크기는 VM이죠 진포 싸인 오메가 T 싸인 오메가 T 싸인 오메가 T 다 같아요 필요 없어요 페이저 때문에 페이저에서는 싸인 오메가 T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VA는 기준으로 했으니까 아까 전에 0도 VB는 VM 각도 차이 VC는 VM 각도 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삼상회로의 합이 왜 0인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전기기사 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친절해요 전기공학자도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공자들 비전공자들 이 부분 집중해서 보세요 이 부분이 필요하려면 벡터의 합성이 필요해요 벡터의 합성 준비운동에서 했죠 준비운동에서 했어요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분의 2파이는 120도예요 120도 2파이가 360도니까 여기다 3을 나눠주면 120도 된다는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또 아 제가 강의 많이 찍었네요 우리는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각도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각도 어디서 설명했냐고요? 호도법과 60분법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모르면 힘들잖아요 모르세요? 보고 오세요 예전에 강의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시면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찾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음 나는 그냥 이거 받아들일래 그럼 안 보셔도 돼요 나는 왜 이런지 알고 싶어 그럼 호도법과 60분법 보고 오세요 여기 EA를 기준으로 밑으로 갔어요 EB가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간 게 뭐죠? 마이너스 120도 그리고 EB에서 EC는 이렇게 뒤로 갔잖아요 뒤로 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도 차이 이렇게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20도 차이다 이것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벡터의 합성에서 보면 EB와 EC를 합성하려면 만약에 EB를 기준으로 EB 끝에 EC와 평행인 점선을 그린다 그리고 EC 끝에 EB와 평행인 직선 이거랑 평행인 직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대각선과 대각선 이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벡터의 합성 잠깐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과 평행인 거 이렇게 그려주고 여과 평행인 거 이렇게 그려줘서 대각선 이어주면 이게 벡터의 합성 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EB와 EC를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연결해 주자 그래서 이 빨간 게 나왔는데 이 빨간 거는 이 A랑 같아요 이 A랑 똑같은 벡터가 나옵니다 합성해 보니까 이거와 이거가 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희도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1, 2, 3 1, 2, 3 초등학교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3 더하면 뭐죠 0이에요 2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이에요 벡터도 더하면 0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벡터 더하면 0이 되는 것은 첫 번째 크기가 같아야 된다 당연하겠죠 크기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 각도 차이가 마이너스 180도여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VM 0도 더하기 VM 180도 이거는 답은 0이에요 크기가 같고 각도 차이가 마이너스 180도니까 최종 결론 벡터가 이렇게 120도 차이 나는 게 3개가 있었어요 이걸 벡터 회로도라고 하는데 이 벡터 3개를 합치니까 0이 됐다 VA, VB, VC 다 더하니까 0이 됐다 정확히 말하자면 삼상 전원 볼트 삼상 전원의 볼트의 합이 0이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가끔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전기기사 측 보면은 이 부분부터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삼상의 볼트는 그냥 외워야겠다 근데 외우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까먹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구맨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고민한 내용으로 편하게 공부하세요 하지만 모든 문제는 숙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세요 보세요 볼트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여기 전류는 전압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흐르는 전류랑 다를까요? 아니죠 왜 그러죠?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노드가 있겠죠 노드는 그냥 다른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표시해주자 동그라미로 가상의 동그라미에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선이에요 똑같은 선 중성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선이에요 똑같은 선이면은 아무리 전압하고 그냥 선이 있으면은 전류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I1과 Ia는 같고 I2 I2와 Ib는 같고 Ic와 I3는 같다 여기서 I1 I2 I3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선만 있잖아요 이거를 선전류라고 합니다 I1 I2 I3를 선전류라고 한다 Ia Ib Ic는 이 A를 노드 영어로 노드 이거를 단자라고 하는데 중성점하고 단자 사이에 있는 이 전류를 상전류라고 합니다 상전류 그렇다면은 중성점하고 단자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상전류 중성점하고 단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 상전류 이거 이거는 상전류죠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좀 더 길게 설명해 봤어요 Y결선은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다 선이 영어로 라인이에요 상은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IL IP라고 적는 거예요 Y결선은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다 이제 Y결선에서 상전압하고 선간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전압이라고 한다면 VA VB VC예요 상 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성점이랑 단락 사이에 걸리는 것 중성점하고 단락 사이에 있는 게 VA VB VC죠 이거를 VA, VB, VC를 상전압이다 라고 해요 VAB VBC VCA는 선전압이라고 해요 선하고 선 VBC는 B하고 C 선 C하고 A는 C하고 A의 선 이 전압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간의 전압을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선전압이라고도 하고요 선간전압이라고도 합니다 VAB 선간전압은 선끼리의 전압의 차이를 말해요 밑에 첨자 VAB B 같은 경우에는 VA하고 VB를 뺀다 라고 합니다 VCB 라고 하면 VC하고 VB를 빼기 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VA하고 VB를 빼봅시다 3-1 라는 식이 있어요 답은 2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3- huge 플러스 1 이것도 2에요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2 를 뺀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거와 두 개는 똑같은 식인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요 벡터를 하려면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에요 va 하고 vb 를 뺄 때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로 바꿔줘요 vb 를 이런식으로 바꿔주는데 이런식으로 왜 바꾸냐 va b 의 차이를 알고 싶기 때문에 vc 는 없애보겠습니다 vc 를 없앴어요 저희가 말했죠 아까 전에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180도 돌아간 거에요 예를 들자면 vb 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180도 돌아간 거에요 여기서 구하는 건 va 마이너스 vb 니까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에서 vb 는 필요 없고 마이너스 vb 면 필요하죠 이것 이것 필요해요 이거를 합성해 보면 되는 거에요 합성 벡터는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것보다 합성이 쉽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거에요 va 마이너스 vb 할 수 있어요 va 플러스 마이너스 꼴로 바꿔준 다음에 바꾸면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가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합성 어떻게 하죠 va 를 점선을 그려준다 평행한 거 평행한 것 마이너스 v 와 평행한 것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연결하면 이게 합성 벡터다 va b 가 되겠죠 va b 는 뭐라고요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이렇게 되요 이거 공식이 va b 는 루트 3 va 각도 30 이거 거든요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왜 이런지 설명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렵긴 한데 한번 보고 잊어버리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나랑나T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